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합의 테라인 코소경입니다. 이제 3월 학평이 끝났으니까 일단 시험 본인과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요. 해설 강의는 선생님이 해서 이미 언제 났습니다. 그렇죠. 틀린 문제 있으면 궁금한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3월 학평에 대한 총평을 좀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3월 학평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체감 난이도는 다 다르겠으나 그래도 첫 번째 난이도가 선생님이 봤을 때 어땠느냐라고 본다면 난이도는 좀 쉬웠어요. 조금 무난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쉬웠다. 그러면 1등급이 얼마냐가 관심이 있겠으나 그죠? 현재 나와있는 1등급 본다면 44 또는 45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발 당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동일한 난이도로 수능에 나왔다면 1컷은 무조건 50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1등급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 3월 학평은 항상 1컷이 낮아. 왜냐하면 문제 난이도에 피해서.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누구나 4단어에 대한 전범위 학습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는 나는 지금 진도가 개념을 막 공부하고 있는데 개념이랑 기출을 같이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느려서 나는 4단어 이제 막 들어갔는데 그럴 수 있고요. 그렇죠? 또는 아니면 나는 개념만 쫙 쳤는데 기출을 아직 많이 안 풀어 봐가지고 문제 풀이가 느렸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특히 보면 정답률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4단어 문제 같은 건 정답률이 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한 이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상반기 6월, 9월이 아니라면 우리 또 N수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컷은 낮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번 시험에서 45점이니까 1등급이네. 화학은 좀 됐네라고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알겠죠? 냉정하기는 여러분이 좀 공 많이 한 친구라면 실질적인 난이도는 50이야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절대 안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친구 많거든. 3월에 50점 나왔어. 나는 잘하니까 이제 다른 것 좀 해보자. 그래서 좀 등 안 시하다 보면 감방이 떨어지거든.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단원별 출제 문항인데 출제 문항 번호입니다. 1단원 이렇게 5개 나왔고요. 5개 4문제 나왔고 4단원에서 보통 6문항이 나오는 추세예요. 요즘에는.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4단원에서 하나 더 나오네 그게 아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오는구나 그게 아니잖아. 뭘까? 여러분의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면 틀린 문제를 확인해줘서 냉정하게 아 내가 4단원이 많이 약하구나 또는 1, 2, 3, 4 전범위를 공부했다고 친다면 많이 준비해서 공부했다면 아 나는 2단원에서 오히려 더 많이 피운 2단원 2개나 틀렸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줘야 되거든.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선배들이나 또는 N수생 경험한 친구들이 있다면 뭘까? 어디가 어렵다고 하니? 1단원에서의 20번은 항상 양적계산이니까 어려운 거고 기체학론 파트는 늘상 마음이 불편한 거고 다음에 4단원 중화반응은 조금 귀찮은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틀리면 안 되거든. 그쵸? 근데 만약에 35점 나왔다 32점 나왔다고 친다면 중간에 누수가 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이때 아 그렇다고 막 들수나서 공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3단원이 만약에 여기서 무려 2개나 틀렸다면 그거부터 잡아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기의 단원별 학습 상태를 점검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핵심 문항은 결국은 고득점을 결정하는 건 뭐냐? 4페이지였죠. 17, 18, 19, 20번이었는데 첫 번째 예전에 정답률이 낮은데 그 이유는 당연히 첫 번째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쵸? 손 들어봐. 난 시간이 모자랐다. 음 잘했어. 손 들었다는 게 잘했어. 나는 시간이 남았다? 뭐 그렇게 잘한 거고요. 그런데 뭐냐면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에 시간간이 모자란다는 그거는 항상 갖고 있는 부담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라는 걸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적인 것도 물론 있었겠으나 과년도에 비해서 본다면 너무 과한 문제는 없었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얘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얘네들이 이번 시험에서의 핵심 문항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3월이잖아요. 이제 뭐 4월 되겠으나 내가 여러분이라면 기체 양론 파트 중화반응 파트 양적 계산 파트 는 살짝 마음에서 빼야 돼요. 이거 빼고 몇 개 틀렸냐가 냉정한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오케이? 또 하나는 여기까지 풀었을 때 과연 몇 분이 걸렸냐는 판단해볼 척도는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흔히 말해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연연하면 안 되잖아. 그치? 뭐 이런 거 야 너 화학원 어디가 제일 어려워? 어디가 스트레스야? 아 선생님 저는 양적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학이 싫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야 너 몇 점 맞았는데 30점이요. 라고 한다면 대화가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런 대화는 아 요 두 개 정도에서 오락가락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고 30점이라는 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를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자 색깔을 내가 바꿔놨잖아. 이게 중요하거든. 3월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오케이? 이게 겨울방학부터 1월 2월 3월 이제 곧 4월 간단 말이야. 이렇게 있겠죠. 지금이 요기 막 이제 들어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 때는 이제 열심히 공부했었고 그치? 어 학평을 위해 달려왔단 말이야. 문제는 어 이 영상을 보는 상당수는 재학생이기 때문에 자 요 요 때 뭐가 있니? 여기 내신이 있어요. 3학년 1학기 내신은 절대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두지 않으면 어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하기는 하는 것 같지만 둘 다 만족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너무 과한 욕심보다는 오케이? 수능을 비중으로 붙인다면 화학원은 뭐 내신 안 보니까 그것도 화학원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 약간 화수능적인 과목에서는 큰 계획보다는 작은 계획을 세워서 시천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일단 3월 2일 학습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친구들의 현재 학습 상태가 다르겠으나 어 첫째 자기만의 진도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줘야 됩니다. 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옆에 있는 다른 친구 보니까 벌써 이거 해. 나도 이거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또는 아 내가 지금 빨리 만약에 4단원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야 빨리 4단원 끝내야 되는데 4단원을 보면 대충하니? 그건 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 남의 진도에 끌려가지 말란 말이야. 누가 뭐 한다 그래서 나도 뭐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어 수능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또 하나 내신이라 하더라도 오케이? 내가 여러분이라면 아 작은 계획을 세우겠다. 중요한 건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야무야 시간 다 갑니다. 좀만 지나잖아. 내신 끝나면 좀 있으면 6월 평가원 준비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겠느냐?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비킬러 문항에 대한 훈련을 해줘야 돼요. 비킬러라는 게 어 킬러가 아니니까 뭐 킬러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무조건 쉬운 거냐? 그러진 않거든. 이게 정답률이 보통 50에서 60 사이가 나오는 걸 우리는 흔히 요단원이라고 해요. 즉 엄청 모르는 것 같지는 않겠는데 크다 맞으면 풀면 다 맞지는 않는 뭐 이런 케이스예요. 어떤 주제가 될까? 첫 번째는 용액의 농도 그죠? ph-po-h 뭐 중화 적정 양자수 조합 문제 뭐 기타 등등등 있단 말이야. 알겠죠? 어떤 친구는 산하수로 개수만 친 것도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선생님 저는 금속의 산하완원이 어려워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정복이 안 된다면 18, 19, 20에 대한 해결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해 훈련을 하는데 이것도 그 많은 요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 아래 다 하면 안 되지. 그쵸? 이거를 자기에 맞게 나는 일단 4월에 학평 또 있잖아요. 4월 학평 전까지 나는 일단 용액의 농도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작은 주제별로 확실하게 나가는 거 좋아. 4월 학평까지 나는 아 농도 좀 더 욕심되면 농도랑 같은 개념이니까 중화 적정 묶어서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가기 전까지는 아 일단 산하환원 금속의 산하환원 산하수 개수 맞추는 거 오케이? ph, poh 이렇게 주제별로 점검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신 있는 단원이 늘어나거든. 이게 여러분이 이제 소단원이 20문항이 요즘에 다 정해진 주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 난 웬간하면 다 맞춰 이런 주제가 있을 거고 여기는 가끔씩은 틀려 여기는 도대체 모르겠어 이럴 수 있다면 어딜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라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단원들을 자신있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9월쯤 되면 양적 계산과 중화반응을 제한 나머지는 난 자신 있어 이렇게 나와줘야 돼.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비킬러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개념을 했는데 이걸 또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선생님이 또 유명한 강좌가 있잖아요. 스피드 비킬러 유형 특강이 있으니까 그 강좌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오케이? 그게 아닌 친구라 아 나는 상위권이다. 나는 이제 양적 계산과 중화가 좀 문제다. 기체 양론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올해는 이제 킬러 특강에 킬러 특강이 바뀌었지. 이름이 CNI 특강에 양적 계산 중화랑 기체 양론도 넣었거든요. 그 강좌를 여러분이 함께하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있어요.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인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과탐에서는 말도 안 돼요. 내 생각에 과탐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건 말이 안 돼. 성적이라는 건 그러면 열심히 하면 오르나요? 오르는데 올라요. 오르는데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3월에서 열심히 하니까 4월에서 올랐고 5월에서 이렇게 오르지는 않아. 알겠어? 선생님이 어떻게 오르냐? 이렇게 주식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오르냐면 보통 고만고만고만한 답답한 시간을 좀 있는 시간을 버텨야 돼요. 그러면 깨달음인지 올 때가 있거든요. 와. 무조건 와요. 그래서 보통의 선생님들이 포테인이 좀 터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적이라는 건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르는 건 너무 이상적인 거고요.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요. 그리고 또한 또한 한 번 더의 점프 이런 게 있어. 근데 어떤 친구는 이게 9월에 터지기도 하고 여름에 터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수능장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터지려면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는 고만고만한 점수를 하니까 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공부도 안 하고 유지해서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죠? 꾸준하게 해줘야만 터진다는 거. 그래서 절대 사물화 표현 점수는 수능 점수랑 상관이 없다. 라는 거. 열심히 하면 된다.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건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다 열심히 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남들보다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실천해야지. 계획만 세우고 뭐해. 맨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수험생이니까 다시 한 번 처음에 12월 말이든 1월이든 각오가 대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각오 초심 절대 잃지 마시고 앞으로 묵묵히 꾸준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월 앞에 좀 더 나은 성적으로 나은 실력으로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